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9월 학평 보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바로 해설강의 들어갈 텐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해석강의가 아니라 이 내용강의가 아니라 해설강의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가르쳐드리는 강좌예요. 알겠죠?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학평 대비,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분들 내신을 위해서 이 학평 지문 분석을 원한다, 변형 포인트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설강의보다는 저의 학평강의가 이제 따로 있거든요. 저 9월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학평강의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 그대로 해설강의라는 그 본연의 의미를 살려서 지금부터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지문이 다해서 8지문입니다. 일단 31번 이후로, 빈칸 이후로 주요 지문, 그리고 그 앞에 어법과 어휘를 포함해가지고 다해서 8지문을 준비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어법 지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상 틀린 것은인데요. 자, 일단 여기 유니크의 밑줄이 그어졌어요. 지금 보자마자 나돈니가 문두로 나왔어요. 이런 걸 우리는 부정업구라고 한단 말이야. 그죠? 음, 부정업구가 문두로 나오면 주어동사가 도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인간들이잖아. 인간들이 are unique. 이거네, 원래. 그러면 인간들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들은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쓰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죠. 마치 이것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할 때 I am happily가 아니라 I am happy 쓰는 거랑 똑같죠. 따라서 유니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해석은 한번 해드릴까요? 자, 인간들이 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근데 in the sense 대절하게 되면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독특한데 they began to use an ever-widening tool set이니까 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도구 세트들을 인간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독특해요.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요. 또한 유일한 종이랍니다. 이 행성에서 말이죠. 근데 어떤 유일한 종이냐 봤더니 that has constructed forms of complexity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that은요. 관계대명사로 앞에 나와 있는 종을 꾸며주고 있고요. 이 종이라는 단어 species 같은 경우는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단수도 species, 복수도 species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유일한 종입니다. 어떤? 이 복잡함 어떤 형태 복잡한 형태들을 만들어내왔던 그런 유일한 종입니다. 근데 어떤 복잡한 형태입니까? that use external energy sources 외부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그럼 여기서 관계대명사 death은 누굴 꾸며줘요? 힌트가 여기 있네.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인데 동사에 s가 안 붙었으니까 선행사가 복수겠구나.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form 쓰겠네.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복잡한 형태들은 형태들인데 어떤 형태들이냐면 외부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들이요. 끝. 간단히 해석은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자 1번 유니크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2번 This was a fundamental new development.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새로운 발달이었다. 근데 발달을 꾸며줍니다. 지금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는 관계대명사죠. 위치는. 그럼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어떤 형태가 나와요? 완전 불완전 중에 불완전이 나오죠. 음 하지만 관계부사라던지 아니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나와있다라던지 그렇게 되면 뒤에 완전 문장이 나오겠지만 그냥 관계대명사 앞에 나와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의 경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발달은 발달인데 어떤 발달이냐? There were no precedents in big history. 거대한 역사 속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전례 또는 설례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전례도 없었던 그런 발달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해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보시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뻘이죠. 그쵸?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니까 There were no 뭐뭐가 없었다. 어떤 전례도 없었다. 거대한 역사 속에서 완전 문장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위치는 틀려요. 그럼 이걸 뭘로 바꾸느냐? 일단 관계부사 외울로 바꿀 수 있고요. 또는 전치사 인 정도로 바꿨을 수 있겠죠. 인우에 취 이 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끝. 이렇게 문제가 풀려요. 어렵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저랑 이제 그 저의 힐링 영어를 들었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랑 내신 강의 같이 하고 있던 분들은 사실 내가 그걸 떠나서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당황하지만 않았더라면 충분히 맞췄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보기 보여드릴게요. 자 동사 워드를 썼는데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이거 착각해가지고 어? 주어가 썸이니까 썸은 복수 아니야? 그래서 3번 고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 분수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브 뒤에 나와있는 이 명사가 주어입니다. 알겠죠? 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썸 오브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저장되어진 에너지죠. 어디 속에? air flows, water flows니까 기류 그리고 수류에 저장되어진 그런 에너지의 일부가 에너지가 주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워즈는 잘 쓴 거예요. 오케이. 부분 분수를 나타내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몇 개가 있어요.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릴게요. 자, sum of most of a lot of lots of 이런 거라던가 the rest of 또는 아이고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two thirds of 이런 것들 있죠? 분수 나타내는 거 3분의 2의 뭐 뭐 뭐 뭐 그죠? 그리고 뭐 숫자 나오고 percent 나온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0% of 이런 거 이런 게 다 부은 분수를 나타내는 말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나오면 여기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예에다가 수의일치라는 겁니다. 예에다가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그러면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예문을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 자, 4번에 테임 그랬는데 요거는 뭡니까 여러분? 자, 인간들이 배웠대 첫째 식물을 재배하는 법을 배웠대요. 둘째 동물들을 테임 길들이는 그죠? 길들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 병렬구조죠. 투부정사의 병렬구조는 앞에 투 하나만 써도 되죠? 뒤에 투는 그냥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문제가 없어요. 컬티베이스랑 테임이 병렬구조 잘 이루고 있어요. 자, 4번도 맞고 5번 자, 여러분들 혹시 요 5번 앞에 대열바 있잖아 요거 잘 나오거든요. 독해하다 보면 빈번하게 요거 뜻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음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자, 대략 250년 전에 화석연료가 began to be used on a large scale 대규모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위해서 하니까 지금 어, 하나는 안 해. 오케이, 좋아요. 자, 뭘 위해서 사용되었습니까? powering machines of many different kinds 많은 다양한 종류의 기계들에게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위해 말입니다. 대규모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까지는 사실 마침표를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손색이 없는 문장입니다. 그치 않아요? 그쵸? 화석연료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끝 찍어도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는 그냥 부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마침표를 찍어도 상관이 없는 문장 속에서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사가 나와야지. 그죠? 동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분사가 나와야지. 분사 구문. 그래서 뭐뭐 하면서 근데 이제 분사라고 하는 게 ing가 나올 수도 있고 ed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를 봤더니 the virtually unlimited amounts of artificial complexity 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무제한의 양의 인공적인 복잡성을 목적어가 나왔네. 목적어가 나왔네. 목적어가. 그죠? 이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해요. 만들어지면서 해요. 이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능동이 맞죠? 따라서 5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끝! 어때요? 참시 있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아멘